아이전을 하는데 온다 가장 힘이 되는 말이나 단어, 문장 사실 계속 말을 해왔지만 저는 하면 된다는 말을 참 좋아해서 진짜 못할 것 같다가도 아, 해보자 하면 되더라 아, 진짜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든 순간 이렇게 빵 도는 누구냐니? 제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지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질문에도 역시 하면 된다는 답변을 해 드리고 싶군요 이야 사랑해 이 질문에 대해 알아봐줘 글씨